만세! 대한독님! 만세! 만세! 만세야! 만세야! 주간방송 371번 뉴스 조년 알지 그 과정님이 무시 죽었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? 아리랑 아리랑 우리 노래 같은데 말 나요 오마이갓 쉴더스타러카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의 1번 때문이다 어떤 애씩 꽃이 떠나 사이에 무슨 계획에서 이런 놈 아니지 저기요 만세일주년인데 빨래 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대한독립 대한독립 화이팅 대한독립 화이팅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최후의 1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거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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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